저 홀라오포를 발목으로 돌릴 수 있어요. 공으로 할 수 있죠, 저는. 그냥 이런 식품으로. 가자! 공아야! 잡아! 잡아! 전 세계 4명 중 1명이 겪는 식수부족. 이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깨끗한 물을 선물해주세요. 소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기념 굿즈와 시첨을 통해 위아이의 사인이 담긴 폴라로기드 사진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루아이, 저희와 함께해요. 시험슬림과 오리발입니다. 자, 가보자고. 준수야, 넘겨야 돼! 준수야, 넘겨야 돼! 준수야, 넘겨야 돼! MC 팀 선행! 준수야, 넘겨야 돼! 준수야, 넘겨야 돼! 왔다, 오리발 왔다, 오리발 왔다. 아지요! 손에 손 잡고 아이마이하고 잘 받아서 마이! 마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간다! 가! 그렇지. 그렇지. 왔다, 오리발 왔다, 오리발 왔다. 오리발 왔다, 오리발 왔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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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발끝 두턱지 가능한가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오리발로 더 잘하는데? 좋아, 가보자고. 레츠고. 둘 다 넘겨도 돼, 넘겨도 돼. 그렇지. 오, 뭐야? 좋아. 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오리발. 오케이. 가보자고, 아샤. 가보자고, 아샤. 가시아. 그러지? 자, 가보자고.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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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케이, 빨리, 빨리. 아, 나. 나, 나. 나, 나. 아! 여기 딱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아이씨. 아, 좋아. 6대3. 아, 매치 포인트. 아! 인! 사연! 헤딩, 헤딩, 헤딩. 아, 잠깐, 들어갔다. 오케이.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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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2대2 유닛 전 미션 결과. 위아이 팀 승리. 미션 성공. 위아이와 루아이의 이름으로 150만 원의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어떠신가요, 소감이? 일단은 응원을 열심히 해서. 설마 본인이 응원을 열심히 해서 잘했다. 그런 말은 안 하실 거잖아요. 제 목이 너무 아파요. 아, 그래요? 땀나요, 지금. 왜? 야, 발차기 그렇게 잘하면서. 와! 와, 재밌다, 이거. 대결 종목을 공개합니다. 종목은 바로 리듬체조입니다. 리듬체조? 이번 미션에 걸린 기부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300! 300만 원. 리듬체조면 유연성인데. 유연하신 멤버들이 계신가요? 또 요한이 형이. 간단하게 이렇게 딱 돌아서. 이 정도. 우리 요한 씨 말고 다른 분 유연하신 분 안 계신가요? 용하가 유연합니다. 아, 용하 씨. 네, 용하가 유연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유연하. 유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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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하다, 유연해. 그리고 장순이 형도 가능하잖아요. 가보자고. 오케이. 잘한다. 개인명은 밀레이 리듬체조입니다. 총 3가지의 리듬체조 미션을 밀레이도 진행하고 5분 내에 더 많은 미션에 성공하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시범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인정하십니다. 멋있다, 멋있다. 척척맨. 아, 좋아요. 아, 이래서 아까 연습 중이셨구나. 척척맨 시범 큐! 오! 오! 역시 척척맨! 찾아가서 안아버리는 약간 자, 우리 다음 종목 이게 궁금해요 리본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레츠고! 어? 어떻게 잡아? 저 다리 장난감 아니야? 넷 다섯! 여섯! 이러면 실패입니다 어렵다 저 끝을 잡아야 되구나 저 마킹이 된 곳을 잡아야 돼요 노란 선 안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다음 종목 후프입니다 이건 사실 느리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굴려야 돼요 피디하게 시범 보여주시죠 성공 성공인가요? 척척맨 맞아요? 척척맨이면 우리의 척척맨 자 두 명씩 어떤 미션에 들어갈지 한번 정해보실까요? 저희가 평소에 포옹을 자주 해요 아 두 분이서 보이시죠 오 거리가 있는데요 자 다음 후프는 누구신가요? 저희 둘이 하겠습니다 아 아 교환이 형이 또 학기도 출신이기 때문에 아 그냥 쏙 들어가죠 낙법 전문 낙법으로 자연스럽게 준서 님이랑 석화 님은 리본 잡기 먼저 연습 한번 해보시죠 네네 어떤 걸로 할래요? 훌라이프 형? 훌라이프? 파란거 하죠 파란거? 근데 지금 이렇게 막힐게요 한 명씩 큰가 해야 돼 한 명씩 큰가 이게 낫겠지 이게 낫겠지 이게 낫겠지 이게 낫겠지 이거 약간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둘 셋 잡았어 잡았어 엄청 짧게 잡았어 리본을 잘하는데 우와 아파하시면 말이야 둘 둘 둘 옆으로 손문 우위로 넘으면 안 되나? 오 안 되는데? 멋있는데 근데? 오 어떻게 될래? 멋있는데? 오케이 아니 이거 되는 사람 먼저 찾자 되는 사람 먼저 찾자 자 먼저 여기부터 하자 저부터 할게요 여기 용아 씨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지나간다 생각해야겠다? 그래, 약간 대각선으로 골라야 돼 대각선 가! 아쉽네요 이게 야 이거 용하가 해야겠는데? 어, 용하 형이 하자 이거 내가 하라고 우리는 훌라후프 한 번에 가고 훌라후프 한 번에 가? 공까지 한 번에 가자 저희는 1분 컷 하죠 저희는 뭐 먼저 할까요? 똑같은 순으로 가죠 오케이, 훌라후프 공 훌라후프 해봐요, 나는 한 번에 오케이, 연습 연습 한 번 한 번씩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니야 고생이 많다 다음 공, 다음 공 오케이, 자, 시작 자, 리본, 리본 리본 가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Option 좋아요, 알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자, 바로 시작하죠 잠깐만 아, 바로 시작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 아, 연습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동의 Yale 예비 가보자! 가보자! 가자! 용호야! 가자! 용호야! 아니 뭐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다시 다시! 쏙! 지나가 쏙! 아까 털어! 아까 털어! 왜 그래! 아니! 주워오는 게 아니라고! 겁먹었어! 겁먹었어! 지나가! 지나가! 다시! 다시! 잘 먹었어! 빨리 먹었어! 야, 쉽다고 해! 가자! 가자! 오케이! 한 번만! 한 번만! 불렀어! 한 번만! 제대로! 제대로! 하나 둘 셋! 자, 끝까지 보고! 자, 끝까지 보고! 오! 오! 빠른 성공! 자, 코끼리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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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아! 오! 아,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빨리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아! 잡았어!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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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다시 돌아!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자! 하나! 잡고! 잡았어요! 끝에 잡았어! 와, 잠시만요! 그대로 잡고 계셔주세요! 그대로! 오케이, 정확히 여기! 이야, 엄청 짧게 잡았어요! 이 정도면! 너만 잡는다! 한 번에 한다! 자! 예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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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시! 다시! 빨리! 아! 아! 다시! 다시! 아! 아! 다시! 다시! 아! 다시! 뭐하는 거야? 운동하는 거 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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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굴려! 형이 굴려! 체력 분배! 체력 분배! 가자! 아! 내가 굴려! 내가 굴려! 이게 어려워! 가자! 아! 잠깐만! 아!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자! 리본! 오케이! 자! 둘! 셋! 넷! 다섯! 오! 오!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양이! 고양이 같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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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아! 야! 아! 잡았어! 잡았어! 마킹!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잡았어요! 어! 저희가 더 짧아요! 진짜 이거 봐봐요! 아! 아! 여기! 감사합니다! 일단! 일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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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요! 네! 두 팀 다 5분 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초수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초수로! 초수로! 그런가요? 자! 우선 위아이 팀이 1분 23초! 네! 아! 자! 과연 우리 MC팀은 몇 초가 나왔을지! 1, 2, 3! 단체전 결과 위아이 팀이 승리 미션 성공! 위아이와 로아이의 이름으로 300만 원의 기부금이 정립됩니다! 기부금! 기부하셨어! 저희는 1분 46초였네요! 거의 비슷했네! 이거만 빨리 잡았어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만 빨리 잡았어도 이겼어요! 클럽 한 번에 통과한다면서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위아이 팀 승리입니다! 우리 위아이 팀이 적립한 기부금은 총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미래소년분들이 나오셨을 때 485만 원으로 맞아요 맞아요! 최다 적립금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엔 또 우리 위아이 분들이 500만 원으로 또 기부금 최고 기록 갱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매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매달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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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팔찌까지 있어요! 이 팔찌는 바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과테말라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핸드메이드 기념 팔찌입니다! 희망을 담은 팔찌니깐요! 잘들 차고 다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을 의미하는데 난 사랑이 좋지 예쁘다! 꿈! 혹시 기부금이 500만 원이 되었는데 다음에 나오신 분들이 500만 원을 넘었다 다시 불러주세요! 그럼요! 물론 질 수 없습니다! 물논이죠! 물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포맷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죠? 게스트를 이기는 걸로 바꿔야 돼요 진짜 저희가 전문용어로 떡발렸죠 지금 발리고 있어요 발리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부를 했지만 또 MC분들은 재능을 기부해 주셨거든요 저희 다 밀민하지 않았나 네네네 요새 명언을 왜 이렇게 좋아해 뭐 생각했다 명언 제조기야 아이돌림픽을 보시는 팬분들도 위아이의 도전과 함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하단 더보기에서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위아이와 함께 후원하기를 클릭!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기부증서와 함께 기부동참 기념팔찌를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위아이의 특별한 선물 추첨을 통해서 저희의 친필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를 드립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위아이와 루아이의 이름으로 굿네이버스의 식수 및 위생시설의 지원금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히 자를 수 있도록 루아이 우리와 함께해요 아이돌들의 아름다운 기부 챌린지 아이돌림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아이였습니다 안녕 이렇게 자꾸 손이 가지런히 모아지네요 오늘의 캐스트 나와주세요 뭐야 이거 아 디스코 방송이야? 오늘 대결 앞에서는 대급장 한 번 떼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아니 붙지마 이거 되게 이기고 싶다 아직tles 750년도 에피소드가 아니 gotten